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리트일타 이현준입니다. 브레인크래커 3세대가 나왔습니다. 브레인크래커 3세대 OT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브레인크래커 OT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도넛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도넛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지역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수생들이 그럴 때가 많은데요. 온갖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을 수 있어요. 그게 장수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다시 주목하자. 그래서 가운데를 채우자라고 하는 게 이번 브레인크래커 3세대의 내용이고 이 가운데를 우리는 코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채워주는 강의가 3세대 브레인크래커예요. 자 이 커리큘럼 보시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는 만날 겁니다. 휴강기간 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뇌지컬을 길러주는 3세대 브레인크래커인데 왜 3세대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하수, 중수, 고수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하수인 친구들은 문제는 푸는데 문제는 푸는데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설명을 못해. 어, 그냥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중수쯤 되는 친구들은 설명을 해요. 한 문제, 특정한 한 문제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들을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후적 설명만 하는 거죠. 자, 이제 고수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단계, 고수는 어떻게 하냐. 고수는 그거를 일반화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잖아요. 설명을 일반화한 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코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세대는 코드 중심형 강의입니다. 선생님 헤어스타일도 이번 3세대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투블럭 컷이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가르마 이쪽으로 타다가 이 OT 영상 같은 걸 이제 메가스타드에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 강사들이 가르마 이쪽으로 타는 걸 발견했어요. 저한테 안 알려주고 이게 약간 좀 머리빨이 좀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머리스타일도 3세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OT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지컬을 이뤄준 3세대 강의 뭐 좀 다시 말한다면 원래 첫 번째 우리 1세대 강의는 약간 논리학 중심이었는데 엄청난 광팬들도 있었지만 이현준 악파, 이현준 악파 커뮤니티에 엄청 많았죠. 그런데 좀 어려웠어요. 2세대는 그걸 좀 약화시켜서 어려움을 약화시켜서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그래프 중심의 강의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3세대는 암묵지를 완전 명시지로 바꿔서 떠먹여드리는 강의 그래서 코드 중심의 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히마는 EBS 강의예요. 그래서 EBS를 강화해서 뇌지컬 EBS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스키만 모의고사 그리고 개간지 새로 나왔죠. 발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이일류 개간지 이러고 있던데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뇌지컬을 기르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데 브레인크래커의 뇌지컬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를 기르는 걸 강조하고 싶고 한마디만 더 이번에 정답률 50% 유명한 문항이 14문항이니까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능 국어였는데 비문학 쉬워졌다라는 헛소리가 있어요. 헛소리죠. 헛소리 진짜 비문학이 쉬워졌다. 말이 안 되는 게 14개 중에 7개가 비문학입니다. 화작 중심으로 보면 14개 중에 7개가 비문학인데 누가 비문학이 쉬워졌대요? 14개 중에 7개인데 비문학은 쉬워지지 않았다. 아주 어려운 한문항이 있는 것보다 어려운 7개가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한문제는 피해가면 돼요. 찍거나 근데 고만고만한 애들이 7개가 있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리트도 그렇거든요. 리트도 요즘 역대 최고 난도를 찍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이 없더라도 이렇게 30에서 50% 되는 문항들이 많아지면요. 평균 엄청 내려갑니다. 이번에 리트가 역대 최하 평균이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수능 국어도 그래요. 이게 오히려 더 시간 걸리면 더 어렵다. 비문학 쉬워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 국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다는 겁니다. 비문학 쉬워졌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번 수능 망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정신 상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준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세대 브레인 크래커에는 이렇게 문제별 키워드, 지문별 코드, 10가지 문학 코드, 문장별 지문 해설, 문단별 스키마 구조도, 선지판별 3원칙 있다고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너무 기대된다고.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아, 이 학생들의 과한 기대를 어떻게 만족시키지?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학은 논증이다. 원래 철학은 다 논증을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즈 주의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문단,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문단에 이렇게 각각의 줄번호가 되어 있고 각, 이, 보시면 행별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양과 질, 이 정도의 문제라는 건 양의 문제거든요. 양과 질을, 범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과 질은 중요한 범주예요. 범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집합을 나눠주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틀이 있어야 머릿속에서 구분이 되면서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로 나와요. 양과 질이. 그래서 이런 양과 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코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양과 질이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에 있지? 우리 교재 뒤에는 세균이 있어요.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균을 보시면 양과 질에 대한 페이지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고수는 일반화를 한다. 그래서 한 문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양과 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논의 영역이라든가 관계부정이라든가 관계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논증을 비판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거든요. 관계부정도 어디 있지? 궁금하면 뒤에 세균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코드입니다. 그리고 문단별 스키마 구조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할까 봐 이렇게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어요. GPT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항별 키워드가 있어요. 코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건이야. 이 문제는 양과 질이야. 양과 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해설 뭐 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틀렸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양과 질이야. 이거는 입구옥구의 문제지 이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양을 믿는 사람들이 질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는 지금 정도를 했으니까 양인데 이건 질이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코드와 여기가 틀렸다. 3원칙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설이 있어요. 해설도 있고 참고하시라고. 정답률도 있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수업 논리학을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웬만한 시중에 논리학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충치의원들이 썼다 싶은 논리학책들은 다 사모았는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는 뽑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 아 강화라 약화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의 10가지 코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의사소통을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약간 리모컨이 안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태보전을 같이 보면요. 박태보전에 20개 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0%의 선지는요.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채널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요소를 바꾼 거예요. 야바이쿤 같죠. 야바이쿤 이렇게 바꾸잖아요. 컵 3개를. 그래서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면 문제가 나와요. 문학 개념어 문제는 박태보전에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의사소통을 바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태보전. 여기 지문 분석 이렇게 돼 있고요. 지문 분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감상의 길잡이 돼 있어요.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설명이 되는 거죠. 선지별 3원치 적용과 함께 여기에 틀렸어. 근데 좀 더 이걸 일반화해 본다면 그냥 여기에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냥 설명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규칙 코드를 만들면 의사소통을 바꾼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신자를 바꿨어. 얘는 전하는 사람, 채널을 바꿨어. 이 선지는 메시지를 바꿨어.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요? 의사소통을 바꿨지?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아 의사소통 바꾸는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문학의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10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인입니다. 아까 잠깐 자랑 좀 했죠. 그래서 관계 부정. 31페이지, 69페이지, 179페이지를 보면 되는구나. 이거는 감히 혁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능 국어는 수학과 달리 공식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일반화되어 있는 규칙이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가설이라든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정 문제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1년 내내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라고 이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뭐예요? 도넛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고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요약해 보자면 브라인크래커 3세대는 코드를 강조로 하는 강의고 비문학 문제별 키워드, 지문별 코드, 10가지 문학 코드, 문장별 지문해설, 문담별 스캐마 구조도 선지팔별 3원씩에 더해서 뭐가 있다? 여기 아직 안 썼었는데 세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0일 날 첫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강자가 될 거예요. 이현준 학판은 이번 수능 국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승리하는 강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